오늘의 전쟁 오늘의 전쟁 먹는 날은 먹을 기회는 더 많이 생기고 줄여야지 하면 그날은 회식이라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맛있는 음식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맛있는 음식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내 뱃살이 어찌할까나 어찌할까나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너도 이제 내 것이구나 오늘은 내 날은 전쟁이 시작된다 한 끼만 먹자 한 끼만 먹자 해놓고 오늘 또 내 끼를 먹어버렸네 이렇게 나온다 내 뱃살을 보면서 날이면 날마다 뺀다고 해놓고 마음 한 번 굳게 먹는 날은 먹을 기회는 더 많이 생기고 줄여야지 하면 그날은 회식이라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맛있는 음식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맛있는 음식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내 뱃살이 어찌할까나 어찌할까나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너도 이제 내 것이구나 너도 이제 내 것이구나 하하하하하하하 사frage 사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